국세청 표준전자세금계산서 버전 3.0, 개발지침 버전 1.0에 대한 홈택스빌 API 개발 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홈택스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테스트베드로 전송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포스트로 전송하며, 실연동시 전송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둘째, 사용회사 코드, 패스워드, 홈택스빌에서 발급한 인증키입니다. 고유번호는 회사에서 정의한 세금계산서의 고유번호이며, 중복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중복발행을 방지하기 위험입니다. 셋째, 수입과 연관된 세금계산서일 때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넷째, 정발행시 공급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위수탁 발행시 위탁자인 공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섯째, 공급받는 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섯째, 위수탁 발행시 수탁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곱째, 공급가 등 세금계산서 마스터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덟째, 품목 등 세금계산서 디테일 정보를 일행 이상 99행 이하로 입력하여, 홈택스빌로 전송하시면, 아래와 같이 전송 결과를 리턴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째, 홈택스빌과 통신이 성공하였다면, 정상접수 시 코드에는 0을, 결과 메시지에는 정상접수, 접수번호, 회사코드, 업체구유번호를 리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에 실패하였다면, 코드에는 마이너스 1을, 결과 메시지에는 접수 실패 원인을 리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택스빌의 세금계산서를 전송 후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API입니다. 첫째, 테스트 배드 주소입니다. 포스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전송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리턴받습니다. 셋째, 코드와 MSG는 발행과정의 코드와 정보가 상세하게 리턴되며, 디클레리 스타터스와 MSG2는 코드의 복잡한 체계를 판단하여, 현재의 상태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리턴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실 때, 디클레리 스타터스의 코드를 이용하시면, 그 결과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자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은 위수탁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수탁세금계산서는 오픈마켓 거래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능합니다. 첫째, 공급자는 수탁자 오픈마켓에 상품 매출을 의뢰합니다. 이때는 실거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님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탁자인 오픈마켓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의 공동인증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위거래에서 API 정보 입력은 공급자 항목에는 위탁자인 공급자, 수탁자 항목에는 오픈마켓 정보, 공급받는 자 항목에는 소비자가 등록되고, 공동인증서는 수탁자 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송의 의무는 공급자인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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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